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미국서 전례 없는 34조 블록딜 월가 뒤흔든 한국계 새끼호랑이입니다. 현지시간 지난 26일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월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례 없는 블록딜 물량이 쏟아진 여파 때문인데요. 개장 전 시작된 블록딜은 장중에도 계속됐고 관련 매도 물량은 최소 300억 달러, 약 34조 3,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금요일 하루에 벌어지면서 굴지에 글로벌 투자 은행들까지 휘청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이는 한국계 해지펀드 투자자 빌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지시간 29일 빌황이 대표로 있는 아케고스가 미국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계속 나빠지거나 강한 여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전례 없는, 뉴욕장에서도 전례 없는 블록딜 때문에 또 관련 종목들이 뒤흔들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증시가 또 이 종목별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네, 지금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특정 미국 대형 미디어주라든가 중국 기술주들이 조금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사실 한국계 펀드매니저인 빌황이라는 사람이 연료가 돼서 국내에서 더 이슈가 되긴 했는데요. 이 골드만스 같은 초대형 아이비로부터 돈을 빌려서 원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이런 대형 미디어 그리고 중국 기술들에 투자를 한 건데 이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기업 상장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거론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금 손실 위험이 커지니까 아이비들이 아케고스의 증거금 추가로 내라. 그걸 우리가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진콜을 요청을 했고 유동산 압박을 받고 있던 아케고스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은 디폴트 상태가 된 거거든요. 아이비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최근 주가보다 좀 싼 가격에 대량으로 장 끝난 후에 대량으로 매매하는 블록딜을 진행을 했고 그게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골드만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블록딜한 규모만 190억 달러. 이게 하나로 보면 21조 5천억 원 정도인 건데 엄청 큰 규모인 거죠. 사실 월가에서 이런 블록딜 자체가 드문 건 아닌데 워낙에 이 블록딜의 규모가 컸던 데다가 규모가 크니까 여러 군데에 타진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알려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해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해지펀드의 탐욕적인 레버리지 매매가 부른 뒤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금의 최대 5배까지 투자를 한 게 이렇게 뒤탈이 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화제가 된 것이 빌황이라는 인물이 한국계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한국 이름이 황성국이라고 하고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 서부의 명론이죠. UCLA를 졸업을 하고 카네기 멜론에서 NBA를 취득한 수재라고 하면 수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대증권, 지금은 KB증권에 인수가 되는 바람에 KB증권이 됐는데 당시에 현대증권에서 일을 했었고 홍콩 페레그린 증권에서 일을 하고 이래서 아시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변호점이 된 게 해지펀드 업계의 대부, 전설이라고 불리는데 줄리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좀 바뀌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해지펀드인 타이거펀드의 설립자거든요. 이분을 만나면서 1996년에 타이거펀드를 옮겼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해지펀드 업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독립을 해서 타이거 아시아펀드, 역시 해지펀드고 로버트슨으로부터 약간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했는데요. 그때 50억 달러 이상을 운영한 걸로 알려졌고요. 당시로서는 아시아 최대 해지펀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시련이 닥친 게 2012년에 중국은행 같은 중국의 금융주의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발각이 돼서 의제 판결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4,400만 달러 배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이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든요. 사실상 월가에서는 퇴출 선고도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해지펀드로 독립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타이거 아시아펀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중국 쪽에서 내부 정보 거래를 하면서 일단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은 퇴출 선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월가의 큰 인물로 알게 모르게 큰 인물로 부상을 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타이거 아시아펀드는 폐쇄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기해서 설립한 게 아케고스라는 운용사인데 재기에 성공을 했군요. 네, 그렇죠. 이 아케고스라는 것은 특정 부유층, 특정 가문을 위해서 설립된 패밀리 오피스 해지펀드입니다. 이게 운용 규모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1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 사실 그걸 기억하는, 국내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분이랑 같이 일한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굉장히 모범생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가족과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부친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종교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아케고스 설립해서 활동하는데 골드마크스 같은 대형 아이비들이 연간 거액의 수수료 수입을 벌 수 있으니까 결국 뷰랑이 운영하는 아케고스의 돈을 빌려준 건데 아케고스하고 이런 아이비들이 거래했던 이 거래가 티아리스라고 총수입 스왑이라고 불리는데 아케고스와 아이비가 티아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아케고스는 증거금만 내고 아이비가 최대 5배에 달하는 대출, 레버리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럼 주식장에서 주식을 샀는데 이걸 해지펀드의 명의가 아니라 아이비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 차액만 해지펀드에 주고 대신 아이비는 티아리스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 그리고 대출 이자를 챙기는 구조인데 이 수수료 수입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케고스 사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월과의 탐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 티아리스 거래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해지펀드라는 게 해지펀드로 어쨌든 흥했고 다시 좀 망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해지펀드로 제기를 했습니다. 해지펀드라는 게 우리도 이제 조국 사태로 좀 알게 됐었던 사모펀드의 일종이에요. 소액자산가들, 소수의 투자자들 소액은 아니고요. 거액, 소수의 투자자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지펀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은행에서 어쨌든 그런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액의 돈을 내버리지를 일으켜줍니다. 그로 인해서 잘 주가가 상승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관련 종목이 기업 악재를 하락하고 공매도 공격을 받으면서 하락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로 인해서 글로벌 아이비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죠, 지금? 네, 그렇죠. 그때 아케고스 포스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 보면 디스커버리라든가 비아콤, CBS 같은 미국 미디어주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온라인 교육업체인 GSX, 테크 듀오라든가 중급한 넷플릭스로 불리죠. 아이치도 들어가 있고요. 여성 온라인 쇼핑몰인 VIP 쇼 폴딩스 제2의 알루리바바바라고도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사실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는 재빨리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26일에 아케고스 관련된 주식을 대부분 팔아치워서 손실을 면했다고 하고요.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로 바이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비아콤, CBS,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은 한 150억 달러 같이 팔아서 큰 손실을 면했는데 반면에 아케고스의 돈을 빌려준 스위스 투자 은행이죠. 크레지스위스인 CS, 그리고 일본 금융사인 노무라 이런 데들은 손실을 입었는데 또 간밤에 나오는 뉴스가 또 미쓰비시, UFG, 파이낸셜 그룹도 손실을 입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 매각 대금이 반대매매로 팔아치운 돈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CS 같은 경우는 이번 손실이 일본계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대략 시장에서는 32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보지 않았겠냐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노무라도 미국 고객사와 거래 과정에서 한 20억 달러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규모까지 약간 특정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조단이네요. 그래도 우리 돈으로. 그렇죠. 미쓰비시, UFG, 파이낸셜도 간밤에 미국 고객으로부터 3억 달러 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CS나 노무라,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정보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조금 늦어서 손실을 입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일으킨 종목들이 상승만 하기만 했다면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 악재가 나왔고 공매도 세력이 가세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데브시스터즈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 18% 급락한 게 이 여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우리 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미국의 해지펀드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해지펀드들이 그동안 규제 밖에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패밀리오피스라는 건 특정 가문, 사실은 로펠러 가문이 만든 게 약간 원조가 됐는데 이 특정 가문의 상속, 증여, 자산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 2008년, 2007년 이럴 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도트프랭크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약간 아이비드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금융기관을 좀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지펀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공시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 패밀리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다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케고스 같은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감시, 관리 방법 같은 게 좀 안 됐던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아케고스 마징곤 사태가 앞으로 시장에 미친 역량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대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어제도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건 국제금리 상승이 역량이 좀 컸었고 3대 지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아케고스 관련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그런 대형주라기보다는 조그만 중소형주기도 하고 중국 기술주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일 수는 있겠지만 증시 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좀 높고요. 다만 월가에서 패밀리오피스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해치펀드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거기서 또 마징골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를 메우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반대매부로 이어지면서 그 반대매매가 나오는 종목들의 주가가 더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다른 펀드, 다른 형태의 패밀리오피스 펀드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학 개미들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단기 악재로 급락했을 때 관심을 가져도 되느냐 이런 문의들도 많을 정도로 지금 얘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중국 기술주를 투자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견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카페 같은 데에서 빌황포트폴리오, 빌황 관련지, 아키고스 관련지 이런 식으로 매주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예탁원 통계 보니까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사업 개미들이 모바일 게임 플랫폼인 스킬즈라든가 중국 바이두 사실 이런 종목들도 빌황포트폴리오에 조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사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술주에 투자해도 되냐라고 보면 현재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비정 확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 기술주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안 좋은 게 일단 최근에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상승세를 막 보이다가 조금 안정 추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장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아케고스 관련 중국 기술주는 대부분 플랫폼 기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런 해당 분야의 규제를 조금 강조하고 있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를 조금 많이 담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케고스 사태 이슈 분석 들어봤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